바라봐 주시구요 네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사랑의 하트 먼저 또 해주시고 계세요 또 여러가지 하트 또 왼쪽 보시면서 네 또 사랑의 하트 볼하트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유 감사합니다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셨구요 정면 바라봐 주시구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구요 사랑의 하트 여러가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배우로서 또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구요 이번에도 손인사 또 여러가지 하트 마구마구 날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대되요 네 아유 어 깜짝 놀라셨어요 이 타로를 보면 여러분들 기자분들 깜짝 놀라실겁니다 사전에 없었던 것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정 배우님이셨구요 그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포즈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구요 네 또 사랑의 하트도 아유 감사합니다 왼쪽 기자님들 보시면서 하트도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운데 또 한번 바라봐 주시구요 네 가운데도 여러가지 포즈 자연스럽게 우리 앞쪽 뒤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사랑의 하트구요 혹시 또 다른 하트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또 다른 하트? 아우 볼하트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네 아우 하트를 형상화 그냥 하신 그 자체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시구요 이번에도 여러가지 포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다른 하트도 있을까요? 아까도 보...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가지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일단 손 인사드리구요 네 아우 웃으시면서 네 왼쪽 계속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왼쪽 사랑의 하트도 왼쪽 보시면서 네 여러가지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볼하트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구요 이번에도 여러가지 포즈 어우 만세 포즈구요 또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네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? 네 볼하트 마지막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? 손가락 하트 아하하하 손가락 하트까지 정면 보시면서 해주셨구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구요 이번에도 손 인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구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네 아우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? 아까 했던 것도 상관없어요 네 볼하트 볼하트 네 볼하트 손가락 하트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뭐야 아우 왼쪽 보시면서 왼쪽 보시면서 야 대형 하트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가운데 바로 와주시구요 가운데